이처럼 따뜻한 물에서 하는 목욕이나 운동이 왜 건강에 좋은 것일까? 목욕을 하면 체온이 상승해 혈액과 백혈구의 움직임이 빨라진다. 그래서 몸속에 침입한 세균이 잘 분해되어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이다.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물의 압력에 있다. 우리가 탕 속에 들어가면 몸의 아래쪽, 즉 하반신에서 수압을 더 크게 받는데 그로 인해서 하반신의 혈관이 바짝 조여지며 심장으로 혈액이 활발하게 올라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것이다.